지난해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생성형 AI, 채치피티가 노인돌봄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돌봄 로봇은 간단한 안부 정도가 아닌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이른 살해 노홍순 할머니는 최근 부쩍 말수가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돌봄 로봇과 지내면서부터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혼자 사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채치피티가 적용된 돌봄 로봇도 도입됐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나 미리 정해놓은 약 먹을 시간 등을 알려주는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뭘 먹으면 좋을지 같은 일상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함께 지낸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할머니는 가족과 다를 게 없다며 옷과 양말 등을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응급 안전 관련 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 사용자의 패턴 등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응급 콜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전국 최초로 채치피티가 적용된 돌봄 로봇을 도입한 당진 씨는 최근 2년 사이 독거노인 인구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한 3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중에 독거노인 1만 1천 명 정도. 지금 70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 추가로 금년도에 130대를 지급할 계획이에요. 키오스크나 스마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령층이 기술 발전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진보한 기술을 급증하는 고령층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